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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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은 수출을 썼거든요. 흙이 묻어야 국산이구나. 이게 국산연근이구나. 되게 많이 샀네. 연근이 이렇게 생겼구나. 연근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이제 씻어서 껍질을 까야 되겠네. 껍질을 까서 썰어서 깨끗이 흙을 벗겨내야지. 이래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안 떨어지. 이렇게 다 닦았어. 겉에를 깎아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깎아야지. 이것도 손이 많이 가네. 많이 가지. 그러니까 잘 안해. 요리잖아. 맞아. 귀찮아서. 이렇게 물에 담그는구나. 담궈서 무슨 쓴맛을 빼는 거야. 색깔이 변하니까. 담가놨다가. 그냥 물하고 예간장하고. 이게 익을 때까지 쩔여가지고. 물엿하고 매실하고 넣고. 색깔이 변할까봐. 물하고 진간장하고 삶아야 돼. 이거는 신앙촌 간장. 응. 이게 맛있거든. 응. 그리고. 더 부어야 돼. 좀 진한 간장을 부어야 돼. 진한 간장. 그걸 두 개 넣었는데. 간장 하나는 약하고. 이거는 진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삶아. 삶다가. 이따 매실하고. 물엿하고 넣으면 끝나. 아. 간장을 넣고 그렇게 섞어주는구나. 섞어주는구나. 이럴 때 열어야지. 뒤집거리지. 부서져. 아까 생으로 할 때는. 막 부서져서. 엇나 앉아서 그러지. 중간에 이렇게 한번. 저어줘야 되는구나. 응.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빨리 물놓으라고. 들기름을. 여기다 뿌려줘야 돼.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참기름을. 응. 들기름을 넣어주면. 빨리 물러지는구나. 응. 들기름을 넣어주면. 기름기가 좀 있어야 돼. 너 이거 그래. 응. 기름을 넣어주면. 나물도. 빨리 물러. 다 넣어야 돼. 응. 많이 쫄았네. 많이 쫄았어. 이제 여기다. 물려서. 이거는 원래 시간을 끌어. 응. 이 남은 데에 뿌리가. 다 물러야지. 이거 매실. 매실. 매실 쳐. 매실을 넣고. 물려. 응. 이걸 하나. 응. 이걸 하나. 물려서 넣어야. 윤이 반짝반짝. 이건 다. 한 40분 잡을걸. 지금 딱 40분 됐는데. 응. 이거는 원래 시간 끄는. 요리야. 응. 시간이 오래 걸리네. 오래 걸리네. 윤이 반짝반짝 나면서. 이게 대가 이제. 물어서. 쩌글쩌글해져. 좀 데려야 돼. 응. 이렇게. 국물을 쭉. 졸여주면서. 응. 졸여줘. 이제. 졸여진 일만 남았어. 응. 나는 차고 오는 여잖아. 할 것 다 하잖아. 이게 대량으로 하니까. 더 힘들다. 응. 이걸. 볼에다가. 펜에다가. 할 때는 더 쉬운데. 응. 거기다가. 바짝. 졸여가면서. 졸여가면서. 여기다 비워야지. 옮겨야지. 옮겨. 이 웍에다 하는 게 낫구나. 네. 그래야지. 안 눕고. 이거 누를까봐 자꾸. 이게 시간이 걸린다니까. 맞아. 눈이 반짝반짝 나. 아. 이게 식으면. 응. 양이 많으니까. 이 웍이 작네. 이렇게 놨다가. 응. 아침에. 접시에. 또. 넣어야지. 물엿이. 그럼 이제 다 됐어? 응. 또 참기름 넣는다 그랬는데. 참기름 넣어야지. 참기름 넣어야지. 참기름 넣어야지. 응. 응. 냄새 좋다. 깨를 많이 뿌리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간이 맞아? 응. 맛있어. 입에만 넣으면 알아? 맛있어? 응. 입에만 넣으면 알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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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